어둠간 거길 가기 위해서였어 그게 그게 시작이었어 40일 넘게 1000km를 왔다 이제 이 탐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야 남극을 이길 수만 있다면 앞으로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어 그 기적이 아니라 저저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못 믿지 사람의 눈으로 본 건 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가 고통이 문드려라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죽기 직적까지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날 멈추게 할 줄 알았다 네가 날 멈춰줬어야지 넌 날 멈춰줄이